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퍼디제이 신동희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퍼디제이 신동희입니다. 결과적으로 단순한 해프닝이었다고 합니다. 기상청에서 날씨 어플리케이션에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비가 눈이 되었다고 하죠. 요즘 기상이변을 다룬 영화가 많아서 그런지 눈 왔다는 소문에 오싹 했다는 분들 많습니다. 서울도 오늘 오싹 할 정도로 비가 쏟아졌다가 지금은 또 뜨끈뜨끈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. 날씨처럼 기분마저 복잡 황당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 두 시간 동안 일관성 있게 맑은 심심타파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요일 심심타파 작곡은요. B.A.P입니다. B.A.B.A.B.A.B.A.B.A.B.A.B.A.N.